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며 금일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새정부 업무계획 핵심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매달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현재는 영하수당이란 이름으로 만 0세와 만 1세를 둔 부모에게 월 3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영하수당이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만 0세는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내후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현재 월 30만원에서 내년 35만원으로 내후년에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부모급여 적용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만약 부모급여 적용 시점이 내년 2023년 1월 1일이라면 22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안에 출생한 아기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도입되는 23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만 0세이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줄 것인지 영하수당을 줄 것인지 아니면 영하수당에 조금 더 보태 줄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 40만원으로의 단계적 인상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화의 70% 이하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생계급여 단계적 인상입니다. 정부는 복지지원금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작년 대비 5.02% 인상하였고 내년 2023년에는 5.47%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덧붙여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 인상해 나가기 위해 2023년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의 대상과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병원비가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면 지원했던 의료비 지원 기준을 연소득의 10% 초과하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하는 걸로 바뀌며 대상이 되는 질환도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바뀝니다. 또한 지원 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네요. 더불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을 4인 기준 130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022년 9월부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수령가는 급여를 사전에 알려주는 복지 멤버십을 기존 수혜자 중심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1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2023년도 새정부 업무계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